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접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신문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이야기 일체의 이름을 할 수가 없고 반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딸갱지 개딸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문자폭탄이 쏟아져 나오고 마치 공상당처럼 공상당식 같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영구집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것은 이견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 아주 동질적인 집단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끌어간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한반도 남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명계 친명계 말고 비명계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2024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를 예상해보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비명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칠식할 지경이다. 공상당 갔다. 야당의 비명계 탈당 시사 있다라. 저는 아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비교적 여러분 검사 출신으로서 강골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소금물이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숨을 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응천 같은 사람이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입니다 당을 바꾸기 위해 12월까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내의 패권주의 사당화 팬덤 정치를 꼽으면서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 대표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실식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공상당 같다는 거 아닙니까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가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병호 tv의 방송도 접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 뭡니까 바꾸지 않으면 이 양반들 등살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쓴소리를 하면 역적으로 몰고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 강성이고 강고린 조응천 의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당내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와해됐다 대한민국이 7 80년 정도 각고의 노력을 행해서 싸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뭐 한 3분의 1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선거를 8번이나 도덕질을 해도 뭡니까 그냥 아무의도 이야기 안 하니까 한 3분의 1은 뱀 아가리로 하면 3분의 1을 대한민국이 다 잡아먹힌 겁니다 그 마지막 그냥 화룡정점을 찍는 그 마지막 점이 2024년 총선일 겁니다 그 2024년 총선의 유력한 방법은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실제 사전투표보다 부풀려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고 그때 이름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선거구마다 경합지역에 이름 쑤셔 넣어주는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쓰겠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여러분들 올리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수가 있고 5%를 올리게 되면 220만 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5%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200석을 넣거니 우리 당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표를 만드는 데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고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고 숨을 모실 겁니다 아마 몇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정권 하에서 제가 어떤 기업의 그런 비상근직을 맡았는데 거기 여러분들 더블당 출신의 이런 지역인사가 와가지고 계속 압력을 가한 거 아니면 공병호 잘라라 모가지 날려라 그게 여러분 전 사회적으로 다 확산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부정선거 제도화에 성공한 세력들은 아들 딸들 장갑 시집도 잘 보낼 거고 의사도 만들어줄 수 있고 변호사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좋은 거 다 하겠죠 취직도 여러분 시킬 수가 있고 연고주의하고 정실주의가 여러분 다 성행할 겁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납좌가 엎드릴 것이고 어떻든 그쪽에 줄을 여러분들 뭐죠 더블당 쪽에 줄을 하나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팔방을 뛰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한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는 겁니다 남미 비슷하게 중국 공상당 비슷하게 북한인민주공화국 비슷하게 그렇게 이러면 다 흘러가는 거 선관위 존재 자체가 사기지 않습니까 선관위 존재 자체가 조작이지 않습니까 선관위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 거짓과 조작과 사기를 여덟 번 했는데 윤 대통령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김기현 씨 입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들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24년도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밀어닥쳐서 이렇게 칠식할 시경이다 공상당 같아 아무 이견을 말할 수 없다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1년 반 이상 우리 당은 사당화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 그냥 너는 역적이다 너는 수박이다 그런 분위기가 당 안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조응천 의원 입에서 끝까지 그대로 간다면 이게 과연 길인가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된다 공천 안 주겠죠 막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정당은 조선노동당과 공상당 바뀌었다 조선노동당과 공상당 비슷하게 여러분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권 하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위성정당법을 통과시키고 별짓을 다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저 지방의 뭐죠 그냥 무명의 여러분들 교수를 불렀다가 무슨 임금을 올리면 성장을 한다는 임금주도 성장을 하지 않나 정치가 망가지면 구체적으로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데 이상민 의원이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의 5선 의원 대덕군가 막을 겁니다 인지 나가가 좀 속내를 이야기한 걸 보면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진보 보수 이런 것들이 참 부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된 것 상식에 반하는 형태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구 저질러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뻣뻣할 정도로 버티고 우기고 딱 잡아떼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선거 부정했다 그래서 어떤 건데 누구가 어떤 건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병호 내가 선거 부정했다 우리가 선거 부정해가 여러분들 8번이나 도독질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여기 나오네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뻣뻣할 정도로 붙이고 우기고 딱 잡아떼다 정치가 엉망이 된 것은 선거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권력을 도독질해도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고 권력을 도독질해도 조갑죄는 뭡니까 권력을 도독질한한테 외쳐주고 윤석열이는 입을 다물어주고 한동훈이는 뭡니까 그냥 난 모릅니다 법무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인석님이 해법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해법은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딱 까놓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들 수가 없으면 해법이 없는 겁니다 어느 놈이 여러분 해법을 찾아줄 겁니까 미국 가서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할 겁니까 천만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정치인들이 해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선거 부정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선거 부정 세력들은 알아서 요런 것 해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가 될 행패인 국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그럼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굳이 이런 방송에서 좋은 해법을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돼야 되는 게 해법입니다 국민들이 돼야 되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가서 미국도 문제가 많은데 미국 가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문제를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건국이 되고 이런 80년이 흘렀는데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8번이나 이런 부정선거가 나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치인들은 해결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못 대들 수가 없다 그럼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거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그냥 알아서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굳이 뭡니까 해법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해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는데 4.19가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치인이 해결해 줬습니까 정치인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제도권 정치인들이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이야기죠 우리가 믿고 30년 경력의 검사에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그분한테 이러면 혹시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진작 포기했지만 그 윤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내놓고 뭡니까 나는 이 문제에서 탓지 않을 거다 하고 한 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를 전혀 가질 필요가 없고 한동훈이가 잘생겼고 이러면 똑똑하지만 한동훈이한테 이러면 전혀 기대를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자들에게 전혀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자기가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그래서 이러면 제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을 때 첫날 둘째 날 방송부터 바로 그냥 폭탄을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적치하에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 사기시력들에게 투항한 것이다 항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주 그냥 적나라한 표현인 겁니다 민주당 저의 무력감입니다 이상민 의원 전처럼 5선 의원도 현재 더불당 내의 친명계의 독주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단이 앞으로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참 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실을 뿌리고 어떤 걸음을 주고 물을 준다고 하더라 도저히 바꿀 수 있는 개가 천선할 가능성이나 개람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나이도 있고 5선 의원이니까 이상민 의원이 말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말을 사용하실 분인데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계에서 장악된 더불어민주당이 변활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몇 십 년 대한민국을 몇백 년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그때 가서 피를 흘리고 야단 지어봐야 끝난 겁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더불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짐작하지만 이런 분들이 속내를 드러내야 그다음에 추론이 가능한 거죠 완전히 뭡니까 거의 뭐죠 그냥 압도적인 뭡니까 그냥 통치 통치가 되는 조선노동당이나 공상당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내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노력이 내부 총질 또는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체의 이견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 이 자유가 끝나는 겁니다 홍콩이 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홍콩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자유롭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살든지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입 다물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머리를 비워버리고 돈만 벌겠다고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두 가지 길인 거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에 속하는 대표인사들의 이 말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이 대표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상민 의원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오순에 이르렀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민주당에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23 총선이 끝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가 될 겁니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여러분들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2023년 총선 이후에 탄핵을 거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여러분들 민주당이 다시 승리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러 차게 될 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산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여기를 박차고 나간다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렇고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저히 여기에서는 제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저는 글 쓰는 훈련을 한 10여 년 정도 아주 잘 받고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이런 책을 읽을 때 행간에 실린 뜻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주 소중한 여러분들 정보입니다 더불음주당 내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거가 장악된 상태에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여러분들 운명에 차게 될지를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늘 한 분이 보시기에 이제 정보데이터 tv님께서 이제 뭉개는 방법도 안 통합니다 이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공병호 방송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기여를 한 셈이겠죠 그래서 더 이렇게 제가 그냥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탄압이 심해 가지고 채널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더라도 제 나이가 이제 올해 62인데 현역에서 조금 발을 뺄 때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람이 한 병생을 나서 살다 가는데 내가 나서 자란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지금 상황이 됐고 배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겁하게 해 가지고 민초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할 그런 상황에 차게 됐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미력하지만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알리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전력 투구를 해야겠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채널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차게 되면 그것 또한 운명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막 쏟아 붓는 겁니다 조갑제보고 사악한 인간이야 이렇게도 하고 뭡니까 오늘 보신 것처럼 성간이 너희들은 존재의 이유가 그냥 사기다 조작이다 거짓이다 윤석열 대통령 핫바지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내려놓고 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참 많이 할 겁니다 이 참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은 그래도 좀 생각이 깊고 좀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고초를 겪는 걸 보니까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자의 권력을 확보해 가지고 수십 년 가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Gorb Ada